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뉴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오후뉴스로 전해드리는데요.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대규모 폭발, 테러 폭발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공항 밖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국방부 대변인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상자는 현재 불분명하지만 추가 세부상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초기 보고는 자살폭탄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된다고 밝혔고요.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폭발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럴통신은 이번 폭발로 미국 해병대로 파악이 되는데요. 3명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요.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카불공항에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에 해외로 대피하려는 수천 명의 아프간 현지인이 모여든 상태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오늘 31일 대피 작전과 철근 완료로 목표를 하는 가운데 그간 공항 주변의 자살폭탄, 테러 가능성 등 경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오늘 테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폭발 사고 또다시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속보 있으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금 카불공항에 대한 속본데요. 미군 포함 60명이 사망했고요. 140명이 부상당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이거 참 이게 웬일입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 내용대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속보 영상을 통해서 어제 팔란트여처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소식 이어집니다. LA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태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 아침 7시부터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렌트빗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마련한 465억 달러 렌트빗 지원금은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느린 지급 속도로 제때 지급되지 못해서 미급 미납 세입자 700만 가구가 강제 태거에 다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LA시에서 가장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곳 가운데 하나인 다운타운 이 지역이 길거리 청결 유지는 물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청소 전담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은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헬스케어와 무상교육 확대, 부양자녀 현금 지원, 보육비 지원 등 사회 프로그램을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4천건이 증가한 35만 3천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고용시장 회복세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달 실시될 개빈 유섬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민주당 아성으로 불리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화당 소속 강경 보수인 흑인 레리엘도 후보가 새 주지사로 선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폰티나 진근에 발생한 사우스 산불이 500에이커로 확산되면서 600동의 건물을 위협하며 진화율 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천여명의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서부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네바다, 오레건, 콜로라도 등 7개 주의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고요. 북가주 킬도 산불은 레이크타워 인근까지 접근하면서 1만 7천동의 건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초 발표한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전망인 가운데 모더나 백신도 어제 FDA의 정식 승인 신청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신금염을 유반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에 신금염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2억 5.8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의 한국 판매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에 이송한 것은 처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영상은 이 영상 끝부분에 저희가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은 정권 장악 이후 서방국가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던 아프가니스탄 수도 타불에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대로 자살 폭탄 테러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발생한 거고요. 계속해서 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서방국이 어떻게 이를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의 조심스러운 추측인데요. 누가 이 자살 테러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레반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반탈레반 진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더 이상의 이러한 사건 사고는 없기를 충심으로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배신당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별 3개 삼성 장군이 뽑은 뼈아픈 3대 패인 좀 들여다볼까요? 이슬람 무장조직의 탈레반의 카불을 내준 사미 사다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사령관이 25일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에서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사령관에게 카불 사수를 명령한 뒤에 카불이 함락되자마자 돈다발 들고 도망갔죠. 삼성 장군인 사미 카다트는 지난 3개월간 아프간 남부 헬만두주에서 밤낮으로 탈레반을 맞서 피빛내나게 싸웠다고 합니다. 카불로 불려갔을 때 이미 탈레반이 도시에 진입하고 있었고요. 너무 늦었고 난 지쳤고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아프간군조차 자신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죽을 수도 죽어서도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 사다트 장군은 아프간 육군이 싸울 의지를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미국 동맹국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과 지난 몇 달간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에서 드러난 우리에 대한 무시가 점점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서방 관리들이 아프간 육군이 붕괴한 것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대지 않고 비난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 카불과 워싱턴의 정치적 분열이 군대의 목을 졸랐다고 밝혔습니다. 즉, 아프간이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난 20년간 전체 병력의 5분의 1인 6만 6천명이 전사한 사실을 거론한 사다트 장군은 아프간군이 무너진 이유는 세 가지라며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평화협정 두 번째, 군수 지원과 정비 지원 중단 세 번째, 아프간 정부의 만연한 부패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한 폐의는 지난해 2월 카다르 도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체결된 미국과 탈레반의 협정이었습니다. 미국 철수를 기정사실로 한 협정이었는데요. 사다트는 그전까지 별다른 승리를 거두지 못하던 탈레반이 이를 계기로 기사 회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싸웠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확인하면서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했다고 말했고요. 군수업체들이 먼저 철수하면서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이들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가져가는 바람에 첨단 문기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고 이 장군은 말했습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부의 만연한 부패를 무시할 수 없는 페인으로 꼽았고요. 그는 부정 부패를 이 나라의 진정한 비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개인적 연구와 연줄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식량 공급과 연료 부족 뒤에 부패가 도사르고 있었다는 자성입니다. 그는 싸움의 마지막 날은 초현실적이었다고 회상을 했고요. 그는 지상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도 미군 전투기들이 구경꾼처럼 상공을 선회하는 것에서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의 좌절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탈레반의 포화 속에서 우리 군인들은 비행기 소리를 듣고 왜 공중지원을 하지 않냐고 물었다고 말했고요. 사다트 장군은 우리는 정치와 대통령들로부터 배신당했다며 아프간 전쟁은 국제전쟁이다. 하나의 군대만으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 화면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왜 리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일까요? 요즘같이 쉽지 않은 장세에 한 달에 25불에서 50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걸까요? 가입비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겠지요? 가입비 이상의 오픈 영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퀄리티의 영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픈 영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미처 할 수 없었던 고급 자료와 미즈놀만의 통찰력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1일 기준이 아니라 멤버십을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의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중 결제는 자동으로 환불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여 나눔이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00% 승률을 자랑하는 미즈놀의 엄선된 종목 추천과 함께 평생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미즈놀 멤버십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즈놀 스태프들의 성실함과 전문가적인 통찰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결단코,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화이팅! 한국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26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 주요국 중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나라다라고 속보 타진을 했습니다. 구글이 차기 픽셀폰에 삼성전자의 5G 모뎀 기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을 5만여대로 했는데요. 5만여대가 생산됐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1956년 이후 7월 최저치 기록입니다. 다른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 부족 및 각종 공급 기자재 부족으로 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다시피 중국 주식들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콘두두, 장둥닷컴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보단 더 싸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 빠진 중국 주식에 지금 매수세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냐만은 글쎄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대박 아니면 쪽박.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설령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투자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한 번에 황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치적 리스크는요. 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월가에서도 매수세가 조만간 식을 수도 있다라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식만 봐도 알죠. 두번 드디어 3차 대폭등 투덤은 폭등이 시작됐다라고 정말 요란하게 한 3일 전부터 하더니 그 뒤로 오늘 AMC는 말도 안 되게 빠졌고요. 민주주식들 별볼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식 대신에 다른 종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 SPRT, support.com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요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멤버십을 가입하라고 제가 여러분을 꼬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AI, 인공지능으로 돌린 온갖 각종 광고 스팸 댓글들이 저희 영상이 엄청 많이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스텝이 진짜 밤잠 안 자고 그걸 지우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그 진짜 못된 악성 댓글러들이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말길 못 알아들으면서 오지 말라고 해도 근데 이런 거를 멤버십 영상에 올리잖아요. 최소한 멤버십 영상에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최소한 저희 미즈놀의 마인드와 비전과 코드와 컨셉을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매일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도 더 열심히 흘려서 원래는 한 달에 딱 두 종목만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네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렸잖아요. 추천만 했나요? 매일매일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달에 25부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땅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라도 투자해야 될 당연한 저는 가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고는 와중에 또다시 들어온 속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지금 미군이 12명 사상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테러 배우는 우리다라고 나서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IS였습니다. 이슬람 무장국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자신들이 이 공격적 테러를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짜 아니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니죠. 지금은 IS가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지금은 테러를 일으키면 너네 시도 없이 마를 텐데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서방의 국가들이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라 하면서 지금 이 엄청난 걸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아닌데 우리의 팔란티어 어저께 그 악재를 딛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장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 악재가 아니라 FBI 악재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후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후반에 밀린 이유는요. 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장 피바다장입니다. 와 정말 세이즈포스 빼고는 푸르름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아마존은 0.51% 피바다장세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안하면 오늘 팔란티어 정말 잘 갔는데 여러분 팔란티어 제가 지난번에 분석해드린 영상 가운데 세 가지 요인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 테러 사건은 팔란티어한테는 역설적으로 호재입니다. 빈 라덴을 잡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호재입니다. 그렇다고 테러가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팔란티어한테는 호재라는 사실 팔란티어 주주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주 여행 멤버십을 구입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절대 팔란티어 흔들려도 팔지 말고 어저께도 꼭 붙잡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분들 너무 잘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50불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50불을 아끼려다가 여러분 5천불이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요즘 시장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넘어가겠고요. 아무튼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인데요.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20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이후 최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식인데요. 그런데 모두 20명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로 밝혀졌는데 사실 한국은 좀 미국과는 틀리죠.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싶어도 아직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맞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보다 신속하게 대한민국에 백신이 보급돼서 정말 제일 먼저 K-방역 이후에 세계 1위로 올라서는 멋진 모습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유원진 선수 좀 전에 끝난 경기에서 충격에 강판을 당했네요. 3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3.2이닝만에 77 실점 홈런을 3방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직전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이었거든요. 연속적으로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마치 요즘 주식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루 급등하면 하루 급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유원진 선수 선수 생활하기에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이가 34살입니다. 벌써 유원진 선수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서 정말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40까지는 던져야죠. 자 6등 화이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원진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투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당한 팀에겐 두 번 다시 안 당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도 한 번 당하면 똑같은 걸 두 번 당하면 안 됩니다. 두 번만 안 당하면 우리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수 있습니다. 자 뒤늦게 올려진 저희 통키 뉴스 많은 격려와 사랑 감사드리고요. 이 뉴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미지노리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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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되십시오. 오늘 오후 4시 24분. 아프간인 378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이들의 얼굴에서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절반가량이 10세 이하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코로나19 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가 카불로 떠난 건 지난 23일. 하지만 스스로 공항에 도착한 사람은 26명뿐이었습니다. 공항 입구에 몰린 2만여 명을 뚫고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급히 버스 6대를 구했고 공항 진입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공항 인근에서 대상자들을 찾아집결시켰고 리군의 협조를 얻어 탈레반군의 검문을 뚫었습니다. 작전 사흘째인 어제 새벽 391명 모두 카불 공항 진입이 완료됐고 혹시 모를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공군 수송기 C-132대가 카불과 이슬람아바드를 오가며 이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밤샘 수송 절차를 거친 뒤 파키스탄을 떠나 여전히 11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었죠. 위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정말 그 위기 순간을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한국행을 이망하는 아프간 협력자들 역시 앞으로 국내 이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리영입니다.